철수님 화이팅! 김태상 화이팅! 이진 화이팅! 이런 적이 없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진짜 집회 시작 전부터 김상진 무리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저희가 집회 마치고 행진을 할 때 이렇게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 여기 지금 이렇게 서서 우리를 감시하면서 기다리고 있냐면 진짜 불쾌해요 기분 나빠요 윤석열은 부족하라! 부족하라! 무료한 범죄 대통령! 윤석열은 부족하라! 죽다! 저격독! 김태상은 부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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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진짜로 무료한 범죄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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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가 조작독 김건휘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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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신선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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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공재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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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시는 여러분들 윤석열 퇴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이 빨리 내려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퇴진 운동에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죽다! 조작독! 빈거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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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는 동재 대통령 윤석열은 빼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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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죽다! 조정봉! 김번이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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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김번이를 구속하라! 대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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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 동영복! 김번이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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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신님 저 인간 강현님한테 가위 테러 한 놈 저 왜 이렇게 얼쩡얼쩡 된데요 저 인간 저 아주 위협인물인데 아주... 저 또 와서 저렇게 쳐다보고 있네 이야.. 아.. chip viele 이상 UA Audrey 아 그런 거에요? 그런 큰 그림인 거에요? 네 맞아요 나 아까 지하철역 같이 나왔어 진짜요 we had peace 근데 그 사람인지 몰라 하나씩 하나씩 우리 편이로 neither 그러기 전에 강현님한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잘못을 했는데 예 야 Prim 아 The communicate 으 으 워낙 범죄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 조작봉 김성현이를 워낙 범죄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 조작봉 김성현이를 워낙 범죄 대통령 윤석열은 오늘 집회는 이걸로 마치고 내일은 차가 두 군데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서대문역 서울경찰청 앞에서 6시부터 사전 집회가 시작돼서 본 집회 7시 그리고 행진까지 있습니다 집회 내용은 경찰국 신설반대 많이 한 만 명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곳 집회는 또 안 올 수도 없어요 왜 이걸 안 오면 쟤들이 페루나 김성현이가 자기들 귀에 눌려서 쫄아가지고 안 온다 하니까 2시부터 4시 반이나 5시까지 하고 행진 없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부리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과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